안녕하세요.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목요일인데요. 시장이 좀 주춤거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코스닥 쪽이 밀려가는 분위기라 조금 무겁습니다. 뉴스 해석하면서 시장 전략 종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가겠습니다. 한국지사님과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3개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낸다. ASB 사업화 추진팀을 순살한다. 조직 개편했고. LG 앤솔 얘기도 있고, 한화 얘기도 있고. 전고체 얘기가 얼마 전에 정부가 관련된 예산을 예타 면지한다 그러면서 한 번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속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나 전고체 관련한 트렌드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전고체라는 것은 참 약간 꿈의 배터리 느낌이죠. 왜냐하면 2018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전고체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고체 배터리를 시현을 했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빠른 양산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양산에 대한 얘기는 그 어느 기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를 주는 것이 현재 시장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연초부터 이어졌었던 2차전지, AI, 의료 AI, 그리고 이러한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트렌드가 시장의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배터리 관련주들보다는 또 배터리 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트렌드, 투자 트렌드의 선두주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삼성일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이 그룹사인 삼성 SDI가 결국은 전고체 쪽에 사업을 집중한다는 얘기와 함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지난번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 베타테스트, 시목라인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도 관심이 있어서 SDI가 이쪽에 팀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때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할 때 보면 우리가 전고체도 있었지만 전고체만 그 기사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이차전지 쪽에서 다른 쪽도 있었고 또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는 리튬 메탈 전지, 그러니까 전고체 말고도 리튬 메탈, 아마 리튬 황이였었나? 이런 새로운 배터리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출력 쪽에서 전반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킨 이러한 배터리의 차세대 변화라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앞으로의 시장을 잡기 위한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양산과 함께, 그리고 개발 자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것을 양산했을 때의 수익성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2026년, 2027년 양산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그때까지는 사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너무 세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현지 관련주들의 흐름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 자체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뉴스 보고 이야기하면서 기승전 종목이잖아요. 전고책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하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 차장님 타픽 종목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세기업 쪽에서 삼성의 SDI가 가장 안정적이고 먼저 나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SDI를 보는 게 맞겠지만 사실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의 기대감은 유효하겠지만 아직까지 회사의 밸류에이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3원기 배터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보는 분들은 삼성 SDI는 됐고 알고 다른 기업은 두 개의 기업을 본다면 한농화성과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화학에서 분사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이 두 개의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농화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최근 항상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테마주들의 점검 포인트는 누가 가장 대장주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수화학이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국채과제라든지 예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적인 영역 내에서는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침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농화성 쪽에 이러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전해질 쪽에 대한 국채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SEI의 전고체 투자 그리고 공격적인 개발과 함께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주가만 보여주세요. 한농화성하고 이수 쪽에서는 사실 이수화학보다는 전고체 쪽으로 분사된 이수 스페셜티가 여기에 적극한 기업이죠. 이수 스페셜과 한농화성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사장님은 한농화성이 조금 더 앞서가는 대장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수 전지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수 전지 전반에 관한 얘기도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쪽으로 대규모 수지 급등 이후에 기대감이 있다가 오늘도 그렇고 다시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이수 전지 전략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그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2024년, 5년, 6년, 7년까지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사들이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대규모 수주라는 퍼즐 조각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한번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방 수요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OEM의 투자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가 내년도에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을 위시한 추세적인 반등 구간까지 진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항공 얘기인데요. 항공주 주가 한 번만 돌려봐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어제 보니까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오늘도 이제 강세입니다. 그렇죠? 항공주가. 그러니까 유가 하락, 그다음에 내년 호 실적 전망. 아, 유가가 하락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주가 반응하는 거군요. 게다가 수요도 또 늘 수 있다. 그런 요인인가요? 제가 이제 지난번 유가 빠질 때 항공주들이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섹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번에 나와서 이런 또 언급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의 함수라는 것이 P와 Q, C의 함수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물량이 늘어나는 Q에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비용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 그리고 여객 수요가 견고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P와 Q, C는 모두 다 회사의 우호적이라고 했을 때 항공주들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쪽으로서의 긍정적인 요인은 있지만은 이번 3분기 항공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가가 3분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항공기 기재 움직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그리고 항공의 정비비 자체가 2019년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2020년, 2021년 워낙 항공기가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의 상승 영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Q가 늘어나는 만큼 기재 도입과 함께 공급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피해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항공주들의 주가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확인했었던 유가가 이제 70달러 아래로 내려섰고 거기에 오늘 저희 뉴스기사에서 확인을 했듯이 2024년도에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었던 2019년 대비해서도 2억 명이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항공주들의 현 주가 수준 자체는 너무 이러한 업황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트리거는 이제 유가 급락이고요. 항공 업계의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안의 합병은 주요국들의 심사를 받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잠깐 넘어가죠. 이후에서도 계속 너희 합병하려면 뭐 좀 내놔. 선물 좀 내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슬롯 주고 그렇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노이즈가 좀 해소되면 대한항공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까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이것저것 내준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년 동안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시안항공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대한항공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한항공은 아시안항 인수를 지금 안 할 수도 없죠. 경영권하고도 관련이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니네 그렇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면 우리 안에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우선 지금까지 나온 포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시안항공의 인수라는 것 자체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회사의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병 이후에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요소 자체는 있겠지만 합병이라는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을 담보할 만한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유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더 내놔라.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한항공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의견을 주는 애널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이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정만 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주가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는 대한항공, 아시아는 합병은 아니고요. 항공 전반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수납의 차원에서 상승하는데 우리는 기승전 종목, 항공주 가운데 관심 종목은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대한항공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항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논성과 같은 근거리 쪽에 대한 노선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그러니까 리오프닝 상황 직후에는 장거리 노선이 더 괜찮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행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근거리 노선이 워낙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거리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가 근거리 노선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공화물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시다시피 작년도 3분기부터 항공화물 운임이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내내 항공화물 쪽에 운임 가격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3분기에는 운임 가격 하락이 제한됐다고 한다면 내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화물의 영향력 자체가 대한항공의 실적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회복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항공화물이 플러스가 나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다른 LCC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LCC들이 조금 더 움직일 때는 가볍게 움직이고 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김민진 차장님은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을 우선 관심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또 넘어가죠. 어제도 얘기를 잠깐 우리가 짚었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좀 생소한 폐렴이라는 건데요. 어제 그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쉽게 사실 이걸 안 다뤄야 해도 좋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감기다 넘어가야 되는 건데 계속 얘기가 된다는 거는 주변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테마일지 아니면 지적적인 영향을 줄지 계절적일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질병 관련된 거라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상황 때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넘기는 초반 분위기였지만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정전염병 4등급으로 등록이 돼 있는 질병이고요.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폐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돌아섰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이제 시장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급등했었던 테마가 길게는 한 2년가량 조정을 본 뒤에 소외주들이라든지 테마주의 사이클이 돌아설 때 한 번씩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오랫동안 쉬었었던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진단키트 이러한 관련주 쪽으로서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것의 상승을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마성 성격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요. 관심을 또 끄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키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항생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플러스 폐렴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추천 종목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테마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관심주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센 종목을 봐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폐렴 치료제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폐렴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더스 제약 이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는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가장 빠르게 올라섰지만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 승인을 빠르게 신청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분자진단 쪽에서는 바디텍매드라는 기업이 먼저 진행을 했고요. PCR 쪽에서는 지금 시젠이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도 관심권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에 대한 확산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지 이러한 관심주들의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만약 이제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둔화되면서 폐렴 관련된 뉴스 소식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상당수의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종목군들을 굳이 현재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판단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테마주의 특성이 있는 거죠. 급등하고 뉴스와 모멘턴이 몰렸다가 또 이슈가 사라지면 쭉 빠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수납매가 돌고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초단기 테마, 코인 상장과 관련돼서 최근에 위메이드 그룹이라든지요. 또 우울증, STO도 굉장히 얘기를 끌었고 오늘 우리가 폐렴 얘기했고 가상자산 얘기도 했고 초전도치는 없네.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 초단기 테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괴를 같이 하지만 전체적인 전략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혹은 이쪽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든지. 사실은 이제 어떠한 쪽들을 선택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었을 때 조금 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ST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가 해소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사들과 이것에 대한 자산 상장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이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TO 역시 상장 이후에 과연 얼마나 거래되느냐 이것을 또 시장에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동소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돈이 되는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김민진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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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